육중구조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구조거든요. 그래서 따로 그냥 단열벽지 사실 필요 없습니다. 맞습니다. 얘가 폼블럭이 단열벽지 역할을 하는데요. 스티커 형태로 떼서 붙이면 시공 끝. 맞습니다. 시공 끝입니다. 알루미늄 층이 덧대져 있는 것까지도 확인을 해보시고요. 어디다 붙일까요? 깨끗한 벽도 좋습니다만 오래된 벽지 낙서된 것들에다가 붙이시기에 참 좋아요. 벽돌 하나하나 모양이다 보니까 이게 눈금 역할을 하거든요. 이거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잘라주신 다음에 스티커 형태로 떼서 붙이면 곰팡이 핀 거 찢어진 벽지 우리 집의 가을 인테리어를 새롭게 맞이하는데요. 이렇게 붙여주면 끝. 따뜻한 우리 집 만들기. 눈높이를 맞춰준 다음에 멋진 우리 집 만들기. 고객님 어렵게 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혹시 포인트를 주고 싶습니까? 벽돌 모양이니까 잘라서 아니, 가을철이면 왜 이렇게 결로였다면 곰팡이가 왔다 갔다 하는데 끝입니다. 곰팡이 좀 가려주세요. 이렇게 사실 건지 아니면 여러분에게 가을철 인테리어를 저희가 생방송 중에 있는데 어머니 전구도 못 깎이는 그런 남편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럼요. 이거를 저희가 한 겁니다.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장점이 있고요. 뭐 묻어도 얼른 얼른 닦아내면 되니까 주방에서 쓰기에도 참 좋고 특수 열고특 처리되어 있고요. 한 장당 가격이 11,900원으로 굉장히 비쌉니다만 70일, 77일 대형 사이즈이기 때문에 따로 안 하셔도 되고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요. 최대 20장 드릴게요. 작은 사이즈가 아닌 작은 사이즈가 아닌 대형 사이즈로 20장 드리는데요. 일반 벽지 위에 아니 당연히 붙죠. 실크벽지 위에 떼시 필요 없고 당연히 붙는데요. 타일 욕실 위에 시공하면 곰팡이 막을 수 있고요. 목재 붓박이장 새 거 같이 보이고 속고 모두 기본이고요. 시멘트 벽에 곰팡이 쓱쓱 닦으면 고리집이 따뜻한 화단이 생기는 겁니다. 맞습니다. 철문까지 붙으니까 죄송한데 안 묻는 데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그럼요. 온 집안 곳곳에 단열 효과 누려보시고요. 화이트가 매방 속 인기가 많습니다만 모카 브라운 아마 가을 겨울철에 유독 인기가 많을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색깔입니다. 벽돌집 느낌이 날 거고요. 오리엔탈 레드, 화이트 색상하고 레드빛이 섞였는데 아주 오묘하게 섞여서 굉장히 예쁘거든요. 핑크는 사랑스러운 느낌 들고요. 스톤베이지하고 라이트 그레이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여섯 가지 색상 중에 고객님 골라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 집 분위기에 맞춰서 골라만 가시면 되는데 이게 실제 벽돌과 같은 느낌이 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광택이 납니까? 광택이 나지 않아요. 체크 포인트입니다. 무광택입니다. 체크 포인트 곰팡이 지장 테스트 완료했고요. 유해물질 6대 증거소 안 나오니까 추천해드리는데요. 어머니 어린이 제품 안전 기준을 통과했고요. 폰블록 확인해주셔야 되고요. 특히 단열 효과, 단열 벽지 따로 구입하지 말고요. 오늘은 단열 효과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가을 겨울에 톡톡히 효과 볼 수 있는 제품. 스마트폰 앱으로 주문 전화가 10배 가까이 많습니다. 지금 할인의 적립금 드릴 테니까 앱으로 주문하시면서 거실 한번 꾸며봤어요. 이겁니다. 화이트 색상에다가 예쁜 가을 느낌 나는 액자를 딱 걸어놨더니 거실이 굉장히 따뜻해 보고요. 제가 퀴즈 하나 드릴게요. 어머니 파벽돌 시공하는데 이거 800만 원이라고요? 땡입니다. 영창시 80만 원입니까? 땡입니다. 얼마예요? 죄송한데 8만 원인데 6장인가 붙이니까 어머니 이게 연출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